나라가 갈등으로 들끓습니다 일일이 따져보고 역성을 들자 하기도 숨가쁠 지경입니다 갈등할 수 있는 힘이 남아 남아있어 다행인 듯 싶다가도 이렇게 가다 우리 공동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남북도 그렇고 진보 보수의 갈등도 양극화하는 소득도 그렇고 이미 벽이 높지만 영영 따로 갈 수 없는 우리일 겁니다 물질로 여유 있는 쪽에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내는 일이 쉽지 않을까요? 기회도 방법도 조금 공정해지는 사회가 함께하기도 좋은 사회겠지요 둘 그러나 우리 하나인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